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무성한 가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부모는 같은 생각을 가질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또 부자가 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모두가 그런 꿈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아이들을 봐도 남의 애 같지 않고 우리 애 같고 그러죠 오늘 유년부가 찬양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제가 잠시 봤더니 다 흐뭇해하시고 엄마 표정, 아빠 표정을 이렇게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아이들 보면 좋은 거예요 예쁘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사랑스럽고 그렇습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사랑하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참고 견디고 희생합니다 정말 아이들을 고육시키기 위해서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시절에도 정말 먹거리 걱정하는 시절에도 밭을 팔고 소를 팔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쏟아오신 부모님들의 마음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 때는 고생해도 우리 자식들은 잘 돼야 된다 이런 꿈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열두 집밥 조상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모든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다가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요셉에 해당되는 축복의 내용들이죠 다른 부분 다 제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가장 대표적인 축복이 뭡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라는 이 축복의 부분입니다 이런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잎사귀만 무성하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그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힌 그 나무를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표현을 넣고 있습니다 보기도 좋고 열매도 있고 아름다워서 또 선한 영향력으로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주림배를 채우게 하는 이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모습 바로 이것이 무성한 가지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원천의 자녀들이 정말 무성한 가지처럼 잘 자라서 본인도 아름답지고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지만 그의 삶을 통하여 이 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자네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자네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딱 두 가지로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샘곁에 심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샘곁에 심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무성한 가지가 될 수가 없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시내가 같은 정말 그렇게 물이 풍성한 곳에 심겨진 인생이 참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죠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정말 안전한 집이 있고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고 이것이 정말 시내가에 심겨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을 보면 시내가에 심겨진 물가에 심겨진 삶이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어린 나이에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정말 알지도 못하는 땅 가보지도 않은 땅 애급 땅에 홀로 떨어져서 노예로 살아가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요셉의 어린 시절이 샘곁에 심겨진 그런 삶이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에 심겨지고 사막에 심겨진 척박한 땅에 심겨진 외로운 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의 가지가 꺾일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큰 아지가 꽃을 내고 또 열매를 내고 무성한 가지를 또 잎사귀를 내어서 오늘 우리가 아는 요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식들을 육신적으로 볼 때 정말 풍성한 샘곁에 심겨진 자네들을 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돈 잘 벌어서 애 교육비 잘 대주고 보내달라는 학원 다 보내주고 원하면 유학도 보내주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주고 결혼할 때 많이 못해주고 그냥 빌딩 하나 정도 사주고 그렇죠? 막 이렇게 해주는 정도 그래서 아빠 힘, 할아버지 힘, 할머니 힘 아빠가 해주는 거 없지만 내가 집 하나 하나 해줄게 이렇게 말이에요 그게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 샘곁에서 잘 자란 온실의 화초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심겨진 것이 과연 샘곁에 심겨진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해준 것이 없어요 자식들 등록금 걱정 매해마다 합니다 또 아이들이 보내달라는 거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남겨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린 나이에 직장에 가서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힘들게 정말 그 조그만 박봉을 받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계획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 보태주는 이런 삶을 살아난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샘이 되지 못한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샘이 뭐냐? 샘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물을 주는 풍성한 물을 주는 샘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인 것이죠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알렐루야 분명히 요셉은 척박한 땅이었고 또 아버지 어머니 품에서 떠나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었지만 억울하고 힘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죄 없이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그의 빼기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하나님은 항상 요셉 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요셉에 관한 구절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요셉은 정말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생을 겪잖아요 외로움과 고독과 가난과 멸시와 다 고통을 겪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갑니다 그에게는 희망이란 게 없었고 요셉은 어쩌면 그렇게 지지리도 세상말로 지지리도 복 없는 인생을 살았는지 하는 일마다 될 만하면 무너지고 될 만하면 망하고 될 만하면 감옥들었고 저주받은 인생 같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요셉의 고난을 표현하면서 꼭 달린 한 표혼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눈물을 낼 때에도 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갈 때도 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고 노예 생활하면서 참모들이며 아빠 그리워서 울고 있는 어린 소년 곁에 다 아무도 없었지만 요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 든든한 백으로 우리 자녀들 옆에 있지 못해도 저 멀리 해외 유학을 보내고 군대를 보내고 정말 산업전선에 뛰어들게 만들었어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고요 뛰어먼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명한 사람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곁에 꼭 붙어 있도록 교육시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아이를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 예수님 샘 곁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그런 기도를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셋 있는데 하나 잘 키웠다고 두 번째 세 번째 잘 키울 자신 있습니까? 한 번 해봤다고요? 아니에요 셋 다 달라요 어쩌면 그렇게 힘든지 알 수 없어요 세상에서 자식 교육 제일 힘들게 시키는 사람이 교육학 박사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세상에서는 교육은 많은데 지식은 많은데 당황하는 거예요 이렇게 책대로 하면 되는데 이론대로 하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곁에 우리가 데려다 놓는 방법밖에 아이를 성공시키시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나오죠 그 식민지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 멸시받는 백성들이 우리 아이만큼은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만큼은 정말 해방된 나라에서 살고 우리 아이만큼 노예가 아니고 우리 아이는 배고프지 않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부모가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 축복해 주세요 부모는 우리는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축복해 주세요 샘 곁으로 나온 것이죠 제자들은 막 씁니다 야 예수님 귀찮게 뭐 애들까지 데려와 요즘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애들이 그냥 요즘에는 정말 대우받는 VIP받는 시절이지만 그때는 애들을 숫자에도 넣지 않고 애들을 소유물로 생각할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야! 니들 애들한테 한 번 부러워하지 마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거야 하면서 애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래요 저 예수님 앞에 샘 곁에 우리 아이를 데리고 싶은데 어디로 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아이를 샘 곁에 데리고 온다는 의미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첫째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것 우리가 가정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한 번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 어떨까? 물론 저도 해본 적은 없고요 또 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그냥 이런 쪽으로 한 번 이런 질문이죠 얘들아 너한테 아빠는 어떤 존재냐? 엄마는 너한테 어떤 존재야? 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좀 머뭇머뭇 거리겠죠 그런데 속마음은 이럴 거예요 아빠, 엄마는 무서워요 아빠, 엄마는 대화가 안 통해요 아빠, 엄마 피해서 사는 곳이 낙원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사랑하는데 너무나 자식과 함께 있고 싶은데 왜 자식들은 그렇게 우리와 정반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식들이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엄마 나는 엄마한테 어떤 존재야? 그러면 엄마는 울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 왜 그래? 엄마 무섭다야 넌 내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야 바로 나오는데 왜 자식은 안 그러냐 이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예수님처럼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안아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 우린 그 쉬운 것을 하지 못했어요 만나면 공부해라 핸드폰 그만 만져라 텔레비 그만 봐라 너 그렇게 살다간 기를 빌어먹는다 이 썩을 놈아 망할 놈아 네 형 반만 따라가라 왜 이렇게 약속 안 지키냐? 맨날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한번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시대도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우리 유년부 애들 특성화 할 때 그랬잖아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애들도 옛사람이 있다니까요 애들도 그 안에 갈등이 있고요 세상 사는 힘든 거 있단 말이에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인생이 힘들대요 이거 다 힘든 게 있어요 그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이요 정말 놀라운 통계를 봤어요 애들이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중학교 애들 40 몇 프로가 자살을 생각해 봤대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내가 철없는이라고 생각하는데 입을 뒤집어 쓰고 애들이 운다니까요 성적 때문에 친구관계 때문에 정말 자기의 끝이 안 보이는 어두운 미래 때문에 정말 그런 사이트를 기웃거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깨닫는 분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처럼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존귀여기고 끌어안고 위로하고 축복해도 아이들과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크면 부모 찾아오는 게 띄엄띄엄 찾아오게 될 겁니다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 때 우리 한 집에 살 수 있을 때 날마다 끌어안고 위로하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예수님께 데려온다는 것은 교회로 데려오는 겁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가정에서 만나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가면 직장은 일하러 가는 거잖아요 식당 가면 밥 먹으러 갑니다 학원 가면 공부하러 갑니다 학교 가면 공부하러 가는 거죠 교회는 왜 보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들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예수님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교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말씀 듣는 시간을 위하여 여러 프로그램들을 하고 또 소풍도 가고 애들한테 간식도 사주고 또 애들한테 여러 가지 놀이도 하고 프로그랜도 만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 가서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세상 어느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곁에 붙어있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인데 일주일에 한 번 보내는 교회도 그렇게 띄엄띄엄보낸다면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어디서 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음성 잘 듣고 그 음성이 평생에 자기의 삶에 남아 있어야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샘 곁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나오고 있는 많은 분들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이따가 저요 하고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얘기냐면 그냥 교회를 막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안 나가면 꺼름직하고 그래서 교회를 나와요 가끔 11조도 안 드려도 되는데 안 드리는 이상하게 죄 짓는 것 같아서 11조를 드린대요 그렇게 10년째 20년째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부흥회라든지 뭐 이런 건 나온 적도 없고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주일날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런 분들은요 제가 10중팔고 마칠게요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그냥 웬일인지 어릴 때 부모님 따라 교회 갔고 그냥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는 걸 제일 기뻐했고 엄마 아빠가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너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유언하신 분들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지금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계시던 말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주신 최고의 선분은 여러분들을 어쨌거나 예수님이란 샘 곁에서 떠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리 대해서 끊어져서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 피부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시간을 다스릴 줄 알고 물질을 다스릴 줄 알면 되는데 그걸 신앙교육으로 시킬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성수요 하나는 소득의 11조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이고 물질도 하나님이신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은 어릴 때에 가르쳐주는 용돈 몇 천 원 주면서 몇 백 원 뛰게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이 전 세계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의 손을 떠나서 여러분 더 이상 어떤 말도 해줄 수 없는 때가 되어도 아이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습관이요 그의 삶의 가장 편안한 모습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 가도 교회부터 찾고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찾아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평생 어떤 상황이 와도 광야로 내복에 쫓겨도 요새처럼 무성한 가지를 낼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잘 양육받은 디모데에게 사도바오리 하신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습니다 디모데 5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노로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야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얼마나 귀하합니까? 우리 자녀들 교회 열심히 보내시고요 교회를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어느 날 봐가지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은 것처럼 엄마나 교회 안 갈 거예요? 왜? 나 오늘 선생님한테 뭐 한 소리 들었어요 아, 너 우리 전도사님 보기 싫어 안 갈 거예요 전도사님 예쁜 애만 이뻐하고 나는 안 이뻐하고 별 소리 다 할 거란 말이죠 없는 얘기 막 지어내서 할 거예요 교회 안 가려고 그러면요 바로 제자들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아니야 넌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야 너 예수님 은성 들으러 가는 거야 너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가는 거야 너 거기에 절대로 교회를 떠나선 안 된다 교회에 다녀야 된다 너 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들으러 살아야 오늘 이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하도록 여러분들이 애들이 그런 말하면요 참 어리석은 엄마는요 바로 전도사님한테 전화 겁니다 전도사님 우리 애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뭐라고 전도사님 아니에요 뭐 어쩌고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겠어요 내가 교회를 뒤집어 퍼야지 내가 아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전도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도 가르쳐고 교회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음성 듣고 왕성회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법 잘 가르쳐야 그 아이가 샘을 떠나지 않고 그 복을 평생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 건 자기 복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을 만든 겁니다 그건 굉장한 성공이죠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바로 요새가 같은 무성한 가지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만 잘 먹고 살아요 여러분 참 요즘 시대가요 옛날보다 더 정말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요즘에 제일 갖고 싶은 직업 장래 희망이 뭔지 아십니까 1위가 유튜버예요 왜 그거 하고 싶냐 첫째 인기 있고 좋아서 두 번째 돈 많이 벌어서 좋아서 다른 아무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인기 있고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불과 30년 전쯤 여러분들 우리들이 주일학교 다니고 40년 전 다닐 때 교회에서 너 꿈이 뭐냐 너 직업 뭐 갖고 싶냐 그러면 의사요 교사요 선교사님이요 목사님이요 또 유명한 과학자요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래가지고 저는 아프리카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의사가 돼서 사람 많이 고쳐주고 싶어요 좋은 선생님 돼서 애들을 잘 가사하고 싶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왜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 같은 시대에 살았잖아요 애들 다 그랬잖아요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은 그런 애들이 없어요 돈 많이 버는 직업 왜 그렇게 될까요 다 부모 세대의 잘못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너는 잘 돼야 돼 그래서 무성한 가지에 무성한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 할렐루야 담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직감은 나무가 안에 심겨져 있는데 과실이 밖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탐스럽고 길밖에 있는 걸 뜯어 먹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아주 곤란해집니다 이게 과실은 주위는 안에 있는데 바깥에 나온 거 남의 땅에 떨어져 있는 거 먹어도 되냐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또 많이 지나가는 사람뿐이 아니라 나라를 넘어가서 다른 나라에까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열매를 줄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가지가 담을 넘은 요셉의 삶이다 이거죠 여러분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기만 잘 먹고 살았습니까 나 이제 그 고생은 끝났다 나는 이제 성공했다 형님들 만나면 내가 다 복수할 거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총리가 되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애급의 모든 사람들을 굶어 죽지 않게 했고 주변국 사람들을 굶어 죽지 않게 했고 자기 이스라엘 전 가족들을 굶어 죽지 않게 했고 열두 집화를 보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누가 그를 도와준 사람도 없고 그를 버렸고 그를 죽게 만들었지만 오히려 그는 원수 갚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성공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자기를 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형님들에게까지 얘기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요하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 뿐입니다 내가 형님들의 자식들까지 책임질게요 이 놀라운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성공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라고 주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물 넘는 꿈을 가르쳐야 되는데요 그 비결을 가르쳐야 되는데 저는 그것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너 다물 넘는 꿈을 꾸어야 돼 자꾸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너는 목적, 너 인생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 라고 말해 줘야 된다는 거죠 참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직장 가야 돼 너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야 돼 너 그래서 정말 자랑스럽게 살아야 돼 거기까지는 너무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어릴 때부터 야, 너는 주는 사람이 돼야 돼 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 너는 예수님처럼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 희생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물 넘는 꿈을 꾸는 아이가 세상을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이타적인 사람이었고 늘 온유한 사람이었고 늘 희생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 보세요 이기적인 사람, 개인주의적인 사람이 리더가 된 적이 있습니까? 항상 베푸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이 리더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렇게 큰 꿈을 베푸는 꿈을 갖도록 자꾸 아이들을 훈련시킬 때 아이들이 눈빛부터 달라지고 어떤 직장에 가도 어떤 나라에 가도 그를 귀히 여기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는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실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이 법을 가르친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어디를 내놔도 어디를 내놔도 사람과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성실했다는 겁니다 노예로 딱 버림받았을 때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노예의 일을 너무나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얼마나 정직하게 했냐면 그 보디바리 가정의 모든 일을 다 맡겼습니다 재정까지 맡기고 또 인사관리까지 맡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흠이 보이지 않아요 흠이 하나 생길 뻔한 게 뭡니까? 그 안에 보디바리 아내가 유혹한 거죠 그러나 요셉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앞과 우리 주인님 앞에서 당신을 취하여 범죄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또 얼마나 성실합니까?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의 성실함을 보고 감옥의 재반 업무를 다 맡기죠 나중에 왕을 만났을 때 왕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왕자리밖에 없어 네가 나라를 다스려라 그래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자녀를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만남의 축복을 정말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좀 욕심을 부려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만나는 자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복받는 곳에 가는 게 아니라 복이 없는 곳에 가도 그것이 복받는 곳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덩어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덩어리 여러분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요셉이 있는 곳에 부여가 있고 평안이 있고 복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네들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바로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는 분들은 참 감사한 일이죠 애들이 다 커서 더 이상 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 있다면 안타깝지만 우리 손주, 손년들에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는 절대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열매를 나눠주는 담장을 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정말 요셉처럼 칭찬받고 지금까지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 우리 자네들이 다 되어서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